넘어가도 돼요. 버릴 것 같아요. 파이팅 입장에서는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달려듭니까? 싸우나요? 싸우나요? 집안에 나와요. 데미지 왔죠? 그레오스틸 했어요! 그레오스틸 했어요! 오 마이게! 어떻게 입혔어? 자, 스윗부터! 전사! 수박이 죽었어요! 퀴치 전사! 아니, 어떻게 되나요? 이게? 아니, 어떡해! 4대1! 4대1! 메라밖에 안 남았습니다. 메라리가 죽었죠! 전사 에이스! 전사 에이스! 판타의 신! 와, 삼성 화이트! 드래곤도 하다못해 뺏겼어요! 야, 이게... 그냥 걸어온 엘리스한테 뺏긴 것도... 모자라서 이게 샤이의 포지셔닝이 약간... 프리데도 너무 안 나오는 포지셔닝이었고... 그리고... 사방에서... 포르키도... 아, 이거 뒤쪽에서 진영이 안 좋은데 앞발키를 넘어갖고 직수를 투피한테도 불렸어요. 이게 뭐죠? 오... 하하하하... 와... 으어어어어어어